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혼팻족, 그리고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는 2인 가구를 딩팻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펫팸족이라고 하는 수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펫산업에도 펫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지혜 기자가 펫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취재해 왔다고 하는데 그 현장 함께 가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 1,500만 시대입니다. 관련 비즈니스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펫산업에서 중심축으로 관심받고 있는 펫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울정보 김정엽 대표를 만나 펫테크 관련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너울정보를 이끌고 계신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너울정보는 2008년에 통신에너지어링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12년 차인데 그런 과정에서 IoT 산업이 계속 클 거라는 기대감과 특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ICT에서 중요하게 발전을 할 것이 빅데이터인 거고 빅데이터 부분에서도 중요한 게 센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IoT 포커싱을 해서 사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반려동물 시장이 앞으로 포텐셜이 크겠다라고 해서 강아지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을 저희가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었고 CES 2021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어서 혁신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워낙 반려동물 시장, 국내 시장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페코노미 6조 시대라고요? 반려동물 시장이 이렇게 커가는 이유가 특히 혼자 사는 인구들이 미국 같은 경우도 29%, 한국은 지금 30%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위로를 받고 힐링을 찾는 과정이 반려동물이 좀 활동적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클 것이고 현재도 꾸준히 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코노미 시장 성장이 빠르게 되고 있거든요. 페테크에 대한 정의 말씀해 주시죠. ICT 기술이 발달을 하고 특히 IoT나 데이터들이 발달을 하면서 나오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펫의 상태를 파악하고 원격에서 하게 되면 IoT가 되는 거고 가깝게 하면 통계를 내고 AI, 인공학습이 된 로봇이나 식기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페테크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많은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트래킹을 한다거나 GPS 기반의 트래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식기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건강 상태 그리고 비문이나 또는 DNA를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술로 나오고 있고 그게 통계로 되면서 AI로까지 같이 연계된 그런 산업으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페테크 산업에서도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싱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꼬리를 왜 저렇게 흔드는지 귀를 왜 저렇게 쫑긋하는지 다 이게 의사 표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모으는 작업이 데이터 컬렉션, 그게 센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지만 데이터의 순정성이 중요한 거고 그 순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채택한 내용이 IoT, 웨어러블이거든요. 지난 4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데이터 라벨링을 하고 검증을 하고 순정도를 높였다. 이 부분이 저희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과 기술의 합성어가 페테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페테크 시장의 현재 위치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페테크 시장이 지금 맹악이기 때문에 아직은 백과정명의 상태인 거고요. 다른 산업은 자금력이나 기술력을 가지면 선점을 할 수 있겠지만 펫 산업은 훨씬 더 섬세함과 펜 러버들의 특성 부분이 또 다른 커다란 변수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주도하는 회사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국이 앞서 있다. 한국은 아주 센서티브하고 뭐든지 더 섬세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ICT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프라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테크 시장은 앞으로 크게 빠르게 발전할까요? 수직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도 이해관계가 많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뭔가 제3의 영역이 필요한 것인데 펫 커뮤니티 쪽이 포커스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앱 시장에서는 편리성과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각 나라에서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나 샌프란시스코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나 홍콩, 대만, 호주 같은 경우는 이런 해안가 중심의 지역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네, 지금 스타트업이 페테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대기업이 소속들이 눈동을 들이고 있다고요? 통신사들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유통하는 회사들, 그리고 크고 작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사업 제유나 또 필요한 내용의 알고리즘을 공유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대기업들이 제안하는 백색 가전을 이용한 IoT 인프라와 연계되는 부분, 냉장고나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청소 로봇, 이런 곳에 강아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알고리즘 얘기인 거고 데이터 얘기거든요. 다양한 채널과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엣지 산업이 결합이 된다면 충분하게 글로벌 시장으로 한국 산업이 발달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IT 업계의 큰 손들도 현재 투자의 열기를 좀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전략 및 유의사항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게 몇 개월 만에 또 짧은 기간에 몇 년 이내 어떤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보다는 펫 산업이 첫 단추가 끼어지는 과정이니까 길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런 회사들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펫 산업도 발달을 할 것이고 펜 러버로서의 의상도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펫 산업의 성장의 축으로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펫테크에 대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 기자 추가적으로 정리할 사항이 있죠? 세계 펫테크 시장이 2013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한 5.6%나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25년 되면 이게 2천억 달러의 규모래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25조거든요. 현재는 초기 산업이라서 제품 단가가 약간 있을 수 있어도 기술력이 더욱더 발전하고 대중화되면 제품 단가가 또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 인식 등 여러 가지 펫테크 제품들이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 축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초코를 키우는 펫펜족의 1인이고 헤라 기자의 역시 마리를 키우는 펫펜족의 1인이고 이거는 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느꼈는지? 저도 좀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일단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아지들과 다르게 제 잘못일 수도 있는 산책을 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산책을 좀 교육도 하면서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이렇게 맺고 싶은데 관계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플랫폼 같은 것도 펫테크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생활의 불편함은 혁신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빠르게 또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반려동물과 사람을 좀 이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해라 기자 취재 욕심보다는 마리와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시길 바라고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우리 댓글 다시는 분들도 김경숙님, 퍼그 기르고 있는 관심 집중하고 있다고 펫산업에 대한 전망,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두 분 기자 오늘 현장 이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